경찰이 지난 6월 발생한 36주 태아 낙태수술 사건은 명백한 살인사건이라며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이 사건은 정상적으로 출생한 태아를 방치해서 사망하게 한 건이라며 병원장 A씨 등에 대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본부장은 피의자들이 태아가 정상적으로 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러 정황증거로 봤을 때 명백한 살인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아기가 어떻게 방치됐는지에 대해 경찰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면서도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렀다면 모든 게 방치에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주거가 일정하다는 등의 이유로 A씨와 집도의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사유를 분석해 영장을 재신청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 사건 태아 말고도 A씨의 병원에서 화장한 태아들이 더 있단 정황을 확보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낙태아 시신만 전문으로 화장해주는 사람들도 특정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36주 태아 낙태 사건은 유튜버 B씨가 임신 36주 차에 낙태한 경험담을 올리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 사건과 관련해 모두 9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튜버 B씨도 살인 혐의로 입건됐으며 병원장과 집도 이외 다른 의료진 4명에게는 살인방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환자를 병원에 소개한 브로커 2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습니다. SBS 편광연입니다.